득점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여기서 짧아져야 되는데. 자 이툴 회전이 가나요?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. 잘 밀어냈습니다. 잘 쳐냈어요. 두 번째 세트 첫 득점. 정경섭. 좋습니다. 다음 포지션까지 연결은 됐습니다. 연속 포인트. 빨간 공 처리가 조금 아슬아슬했는데. 다시 한 번 득점에 성공하면서 4대3. 계속 흐름을 타고 있죠. 지금 뒤돌리기가 있어요. 이럴 때 치고 나가야 해요. 정경섭 선수. 계속해서 갑니다. 또 들어갔어요. 4대4 동점. 리듬을 잘 타고 있어요. 난구가. 난구를 만났습니다. 35초 안에 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빨리빨리 되는 게 좋거든요. 이런 공은 빨리 될 수가 없잖아요. 결정이. 그래서 일단 시간을 쓰게 되고 2뱅크 선택했네요. 두께가 잘 맞아야죠. 2쿠션 이후에. 잘 쳤습니다. 정경섭 선수의 이런 번뜩이는 그런 뱅크 샷들. 이런 것들이 정경섭 선수의 주무기죠. 쉽지 않은 보링.